서울 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석 현대 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이 품질 경영 선진화의 앞장 선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 품질 경영인 대상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석 사장이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주계학술대회 품질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품질경영학회는 국가산업발전과 품질경쟁력 재고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영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중공업그룹 최초의 외부 출신 대표로 영입된 조 사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에너지 산업정책 통상 분야를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다. 현대일렉트릭은 조 사장 취임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후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며 종합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품질이 곧 경쟁력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디지털 중심의 전사 품질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 변압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중공과 함께 조립 공정 프로세스 자동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품질 분석, 관리, 디지털 검사 장비 도입 등 품질 경영을 적극 추진해. 조 사장은 기본에 충실한 품질 방침과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 활동을 통해 현대일렉트릭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